이 무서운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. 지나가면 더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화이팅! 15번, 2번에 이어지는 3번째 행운의 번호는 21입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4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. 4번째 숫자는 16번입니다. 5번째 보도를 추첨합니다. 22번! 어느 것 6번째 숫자가 나올 차례네요. 6번째 숫자는 28번입니다. 2등 보도심을 추첨해야죠. 45번이네요. 제930의 로또 당첨보도입니다. 15번, 2번, 21번, 16번, 22번, 28번이고요. 2등 보너스 볼 당첨보도는 45번입니다. 지금까지 68대 황금선 바이오린 제작 밴이 부합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